한 번 더 가볼까? 수고했습니다 바늘 쩔줘 진짜 멋있어요 아이고 원정님도 천원우원 감사합니다 나도 랜덤할까? 많이 너무 단단해서 자 랜덤데 랜덤 랜덤하니까 저도 일단 랜덤 가는데 토스 나왔구요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윈틈이 보이셨나요? 하하하하하 자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제 맘인데요 당신은 안되겠지요 하지만 저는 됩니다 자 10개인트로 가볼까 자 자 1,2,2 응 다시입니다 아니에요 오해입니다 어 자 잘 종족을 좀 빨리 알아야 돼요 종족을 아 이거 애매한데 저구인지 아닌지 테란인지 좀 확실하게 알아야 되는데 빠르게 총총총 두개로 가자 어 저구 확인 이러면 나쁘지 않죠 적으네 자 구도놈인지 아닌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뭐 먹으면 일단 치우고 앞마당부터 먹은거 같은데 아이고 감사합니다 후원 너무 감사합니다 자 가스를 좀 빨리 가는구만 이 친구 아니야 살짝 한번 건드렸는데요 예비가구만 이 친구 자 많이 굉장히 예민해졌어요 상대 일단은 아유 감사합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극찬을 먹고살기 때문에 말이죠 아 이게 안죽어 야 큰일났다 큰일났다 위험한데 이러면 자 그래도 하나 잡았다 자 나는 이거 정차를 좀 가야겠네요 어우 검토완료 검토완료 자 아 끝났다 핀 난거 맞아 근데 야 진짜 정글리 근데 이거 자 한번 싸워보자 일단 뭐야 위험한데 야 질롯이 겪다 근데 이거 잘 싸워주긴 했는데 좋아요 잘 싸워놓는데 잘 싸워놓는데 확인 이렇게까지 지워주고 있습니다 아 게이트가 깨져가지고 폭 안겨지는구나 자 수비를 좀 잘해줘야겠어요 근데 이거 계속 오고 있거든요 계속 정글리 계속 찍고 있단 말이야 한번 치워놓고 두텁게 해주자고 어 안 돼요 안 돼 불러 다시 찍어줄거야 너무 감정적이야 어 아 상대 이러면 안 돼요 끝난건 당신 같습니다 응진일 크크크크크크 크크게 좋기네 진짜 크크크크크크 크크크크 여기서 스카웃이 나오면 딱 최고의 그림이 나올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일단은 이사게이트를 좀 빠르게 가야겠습니다 아마 이제 2차적인 올인이 오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상대가 사게이트를 일단은 올려주고요 앞으로는 일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정도까지만 해주면 되죠 드라군 찍어서 공으로도 좀 잡아줘도 좋을 것 같고요 자 가스 좀 찍어주겠습니다 아일런도 하나 추가해주고요 아일런도 하나 추가해주고요 아 이제 가고 있습니다 상대 올인은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은데 아 제이밍님 또 만원원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일단 일단 하나 올려줄게요 어 아이고 야 많구만 어 페놀 하나 야 이거 드라곤이 못 가는구나 일단 컷에 하나 찍을게요 컷에 어? 허우 무서워라 이거 드라곤 죽은 거 잡아주면 됩니다 아야 질럭불았네 이거 컷에 어? 일단 스카우다나 또 이곳에서 갈때 가더라도 좀 잘 와가지구 한번 수비를 좀 잘해줘야 되기 때문에 뭐하는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자 일단 인식부터 좀 정찰을 해보도록 할게요 스크람한테 힘들어 해군 쳐줄게 그러면 안전하게 가야됩니다 안전하게 안전하게 가야됩니다 안전하게 질럭도 하나 찍어주고 해서 자 땡이들 하죠 쏙독드레이드 한번 해줄래줘 왓기 없이 지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캐슨을 왓기 없이 왓기 없이 준비가 끝났다 랜슨가 죽인다고 그랬죠 아이고 또 감사합니다 다 확인하고 멀티가 있나 없나구 좀 체크를 잘해줘도록 하겠습니다 히드라가 생각보다 꽤 많은걸 멀티가 있습니다 근데 해천이 늘어나고 있구요 그런 숫자도 생각보다 부족하진 않은걸 상대가 근데 자 랜슨 하나 옮겨줄게죠 하나 더 지워주겠습니다 자 이제 결전의 시간이 다가오는데 빠르게 보여주는게 좋아보긴 하는데 상대가 그분을 선택을 하면 좀 안되요 일단 자 돌포총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도 공격타임을 좀 빠르게 잡아줘야될것 같습니다 자 요렇게 맞죠 다시 공격을 운수기 때문에 좀 조심해줘야될것 같구요 일단 하나 지워주면서 스카우트로 스카우트로 자 수거완료 스카우트로 히드라니 좀 수비적으로 묶도로 갈게요 자 스카우특장 야 드론빼는 반응속도는 굉장히 좋은데 상대 하나씩 하나씩 계속 잡아주겠죠 따끔합니다 자 예약삭상 해주고 원샷 해주고 하나씩 일단 일단은 여기까지 위보기지 지워주면서 원샷원 킬이 좀 잘 나와줘야되거든요 일단은 그리고 그때까지 좀 시간을 잘 벌어야 합니다 자 일단은 여기까지 하나씩 수비 준비하지 맙시다 수비 찍어야 되기 때문에 수비 추가해주기로 하고요 수비 한 번 찍어주면서 수비 상대가 일단 공격적으로 오디에는 좀 많이 부담스러울거에요 아마 자 드론빼 주면 좋겠죠 자 수비 좋은데 상대 무대에 일단 먼저 수업브레드 3붙이 완성되기 때문에 수비는 나쁘지 않습니다 괜찮아요 양쪽 여기다 소수 갉아먹어주면서 이런식으로 자 일단은 굉장히 공격적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상대에 자 히드라가 나왔을 때가 일단 찬스에요 찬스 공격할 수 있는 찬스 자 이쪽을 한번 노려줘볼까 오보로드 여기 오보로드 맞지 그쵸 자 일단 잡아줄 예정이구요 자 일단은 여기까지 야 그래도 상대가 어느정도 대응을 좋기는 한데 잘 써야겠습니다 리버 이걸 지금 넘어 줄 생각을 잘 해야될거 같고 뭔가 좀 공격적이란 말인지 상대 자 히드라는 소속은 의미가 없지요 하나씩 히드라가 너무 상대 자 다 털었습니다 일단 이거는 이제 갈길 가도록 하구요 저는 이거를 좀 잘 모아주는게 중요하겠어요 자 앞마당이 상대적으로 좀 털기 좋으니까 좀 불점적으로 한번 노력을 다 하거든요 자 여기도 이거 데미지어로 한번 해주되죠 오 오보로드 자 여기서 일단 생산을 했구요 하나씩 하나씩 잡아주겠죠 맞죠 엑소스 하나씩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야 범오를 했네 이 친구 어 캐논 한번 축하해주겠습니다 여창을 일단 드랍도 할 수 있다는거에요 드랍 조신해야됩니다 자 오 오보로드를 일단 좀 잘 찾아줘야된다고 볼 수가 있겠구요 여기도 오 오보로드가 있겠죠 당연히 다시 잡아주겠죠 조신해야됩니다 조신해야됩니다 이게 아니야 어 잠깐만 그냥 캐논 지어줄걸 그랬다 자 리버는 일단은 많긴 하거든요 리버 리버 여기 좀 다시 되돌아올게 잇 아니면 뭐 드랍인가 오보로드 맞지 잠깐만 자 다시 가는게 좋을걸 근데 딱히 여긴 털게 없단 말이야 자 정면을 털어주시겠다 하지만 리모가 일단 백업이 빠르다는거 드랍 시도자체는 뭐 좋았지만 제가 수비가 좋았다고 볼 수 있겠구요 하나씩 대응을 해줘도록 하겠습니다 캐넹을 좀 잘 지어줘야 될거 같은데 아무래도 공격에 좀 강하고만 있진 않겠다 공격에 좀 눈을 떴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응을 좀 잘 해줘야 될거 같습니다 여기 멀티만 안정적으로 잘 넣어도 좋을거 같습니다 추가적인 멀티는 상대가 없구요 이쪽을 한번 노려주겠다 이런 생각하지만 리모가 일단 적절한 위치 있습니다 적절한 위치 히터까지 그루블를 또 잠겨줄 수가 있거든요 웅 오오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오 리버 하나 잡으려고 히드라는 다 꼬라바면 안 되지요 오버로드 출격합시다 추격 마지막은 리버로 기어갈거에요 리버로 길을 열어라 여기 쌓이고 있거든요 자 오호 여기 붙임 싹 도는데 이거 자 여기 시어 업그레이드까지 하자 시어가 좀 짧구만 이거 좀 많이 죽었죠 자 괜찮습니다 리버 진짜 많다 이게 게임이야 여기 드라그 오는거 야 이거 보면은 오히려 안 떨어지고 싶을 것 같은데 드라그 오나요 근데 여기가 많거든요 자 잘 지워주도록 하겠습니다 리버 두마리만 밑에 수비를 좀 해줄게요 여기가 그래도 깨지는 안되기 때문에 말이에요 자 슬슬 일단 리버 기어갈 준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아볼까 그리고 그리고 수기적으로 잘 배치해주고 있습니다 스카우즈나 수대만 유지하면서 리더로 공격을 가볼게요 드라그 오러드 그래서 오늘은 여긴 로봇을 있고 있단 말입니다 자 이거 한번 가볼까 이제 히드라도 이제 그 따로 놀면은 원샷 원킬이 나요 하하하 버노하기 전에 이제 붐뱅이 기어갑니다 이거를 상비가 뭘로 막을 수 있을까요? 붐뱅을 마무리해줄 준비 붐뱅을 마무리해줄 준비 붐뱅을 마무리해줄 준비 붐뱅가 또 있을텐데 말이야 자 자 이거는 마주했네요 상대가 어? 하지만 제거할 수 있는 교통이 있을까? 궁금이네 자 거의 핵폭탄이나 다른게 없거든요 이거는 자 이렇게 또 지지가 나와 버렸습니다 야 근데 이거 상대 좀 정신 없었을 것 같은데 가볼까 상대 직업이 승인인거 알고 또 감사합니다 고고하셨 입니다 자 하하하하하하 저의 시그니처 전략입니다 어? 노후놀리타님 감사합니다 늦게 일어나서 늦게 켰는데 들어오자마자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고해하지 마십시오 하하하하 하하하하 자 아유 루카님도 2,000원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거 한번 해볼까? 예 아닙니다 괜찮아요 괜찮아요 흠 자 충분히 이해합니다 대란으로 바꿨어 이 친구 자 종독 봤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